가수 송가인이 깜찍한 어린 시절 영상을 공개하며 귀여운 매력을 뽐냈습니다. 일일 송가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컴둥이 쪼꼬미 시절이라는 글과 함께 한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영상 속에는 케이크 카레 무증 생크림을 입가에 묻혀가며 먹고 있는 송가인의 어린 시절 모습이 담겨 있으며 까무잡잡한 피부가 눈길을 끕니다. 특히 똘망똘망한 이목구비는 물론 지금과 똑같은 사랑스러움이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본 팬들은 이 꼬마가 이렇게 훌륭한 숙녀가 되었어라 너무 예쁘고 귀여우세요. 지금도 예쁘고 어려서도 예쁘고라는 댓글을 달며 송가인의 어린 시절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한편 송가인은 현재 kbs etv 트롯 매직 유랑단에 출연 중입니다. 한편 송가인은 현재 대신에 대해 건지 모르는 mant